그래서 저희 중요한 것들이었네요 자 그래서 C의 5번 보이죠? C의 5번 문제 한번 얘기해볼까요? 쭉 더 더 더 이 노래는 좋은 노래야. 이 노래는 좋은 노래야? 이 노래는 좋은 노래야? 여기 뭐 넣고 쭉 입어주세요. 모르겠습니까? 에헤 그러면 뭐 해설술 때 보고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.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세요. 알겠습니까?